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말씀이라도 조금만 하시면서 속 닦아야 되는 거야? 왜? 너 맘대로 해? 먹는 거 아니야? 아, 얘기하면 안 돼? 맘대로 해! 귀여운데? 나 맘에 드는데? 그런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가? 말로 놔두고 한 명 들어왔어 한 명 들어왔어 또 쿠쿠티비에 안녕하세요 뭐지? 반갑습니다 오, 댓글 달렸어! 몰랐는데 누군지 김아가씨니? 일방인가요? 얘 일방입니다 댓글 달려 충기방기 오 뭐지? 내 목소리 들리나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거 안 빠져 먹고 싶은데? 왠지 핫케익을 만드는 볼 가짜 그러게 핫케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오, 목소리 들린대 얘 한 명 들어왔어 반갑습니다 어? 너무 빨리 저으면 안 된다고? 우와 이미 젖고 있었어 이미 젖고 있었어 천천히 젖으래요 여기는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너무 빨리 젖었더니 기포가 이미 발생했네요 난리 났어 다 완성된 거를 참고력이 구미기 때문에 사투리 씁니다 아, 구미라고 써놨어 아, 그래? 우와, 슬라임 카페 주인인가요? 아니요 손님입니다 무려 구미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왔는데 경기도에서 구미 놀러 왔는데 구미 슬라임 카페를 왔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 그래서 사라졌어 그래서 여기 저기 안에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쪽에 아, 아까 그 통? 여기 쪽에서 통에다가 이거 다시 넣어놓고 이것만 가지고 놓으라고 충분해요 여기 안에 여기 있으면 그냥 만들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줘봐요 얘는 피규어만 알아요? 아, 피규어 피규어만 하면 되지 뭐 신발이라면 신발이라면 피규어만 그런 거 쓰는 거지 자, 잠깐만요 자, 와, 칼떡 오오 오우 짜증나 졌 Xiang 배나pload 호오 귀this 상 Kyrie 안나 네 여웅 안 business 이런데 시민 이것 졸립 아 meningoc 이거 터진다. 유대카 유대카. 이게 애들이 맨날 하는 ASM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바닥 풍선이라고 혹시 알아요? 아, 그 바풍. 바풍이라고 바닥 풍선을 줄여서 바풍이라고 불러요, 애들은. 바닥 풍선? 풍선처럼 이렇게 부엉 올라와요. 던지면요? 아니, 이렇게 펼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는 언제까지 져어야 돼요? 언제까지 져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야. 신기하다. 3스푼. 자, 이제,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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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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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뽑으면 할 거예요. 왜? 자, 해봐요. 뭐 생기네? 물이죠, 물. 접기 쉽잖아요. 그러고 나도 봐, 저기 근육, 근육 들어가잖아 봐. 오, 오, 헐크, 헐크 되겠는데? 네, 네. 우와, 돼져? 어. 돼져, 돼져, 돼져? 돼지고 있어? 어. 오. 쭉 들어가 봐, 살짝. 오, 뭐야? 휙박. 오오. 힘이 들어가죠? 근데 진심 힘이 겁네 들어가네. 진짜? 저어볼래? 저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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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숟가락 부숴주면 분홍색 그거는 반납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 하자. 우와, 점점 진짜 쫀득쫀득해지고 있어. 오오. 지금 천천히 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껏 드는 게 저 정도예요. 근데 진짜 이게 빡빡해. 아, 그리고. 어, 아, 이제 볼에서 점점 떨어진다. 오오오. 지금 다 나갔어. 지금 지금 잘 만족냐? 나갔어? 어. 저 나갈게요, 그러고 다들 나갔어. 하하하. 오오. 이거 그럼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더 줘야 돼요? 손, 손을 한번 해봐요. 쿵 눌러봐요. 금방 만드는 데인데? 안 묻죠. 그러면 얘가 얘가 된 거예요. 뭔가 근데 이 느낌인가? 아, 이거 보다 좀 더 줘야겠다, 그럼. 아니요, 그 느낌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아, 2.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이제. 이거야. 금방 만든다. 금방 만든다. 이렇게 잡으면 손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아 좀 더 해야죠. 겁내 붙음. 이런 걸 한번 느껴보라고. 애기들한테 되게 좋겠다 진짜. 그래 애기들한테. 거의 스파이더맨인데? 굳이 경험은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 분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신데. 식사 중이신가? 지금 틀어놓고 그냥? 저 초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며칠 놔두면 투명해진다고요? 그렇죠. 그걸 이틀살에 놔두면. 지금 하얀 게 다 기포예요. 기포가 싹 올라가면서 완전 투명해지죠 아까처럼. 어 이제 나 손에 안 묻어 이거. 우와. 어 아까 너 저처럼 이제 좀 그래. 어 밥풍 해보시래. 밥풍? 아까 사장님이 알고. 근데 우리 다 이걸. 어 너 머리. 아 나 반 있어. 근데 얘 해봐. 바람풍선 한번 해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알기로는 줘봐. 가래떡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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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의 돈을 이렇게. 줘봐. 찍어줘. 이렇게 늘려가지고. 안 사요. 떡 안 사요. 이 집 짜장면 뭐하네. 막 이렇게 늘려서 막 이렇게 하던데. 사장님 요즘 해달라고. 있어요? 밥풍에서 해 밥풍. 아 이렇게 조글랗게 하면 안 되고. 밥풍 해줘요. 이게 누구 거야? 이거 만든 거. 아까 방금 만든 거. 되게 신기하다. 대단하게 나오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나요? 이거부터 치워주세요. 예스. 결국 초보들이라. 사장님이 출동하셨어. 풀어드립니다. 되니까. 자 저거 다른 사람 들어주시고. 이거 했던 분 이거 잡아주세요. 아 두 명이 있던데? 두 명이 더 같이 하면 편하니까. 밥은 갑니다. 자 천천히 잡으세요. 천천히 당겨요. 천천히.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위에서 밑으로 그냥 내린다고 되는데. 하나 둘 셋. 우와. 장난 아닌데. 바닥 풍선. 우와. 바닥 풍선. 사장님 클라스. 이야. 진짜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어떤 일이냐.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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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해야 되죠? 나도 모르죠. 알아서 해야지. 만져봐. 조금딱.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뭔데 뭔데. 살려주세요. 왜? 느낌이 어때? 이거 면도 크림 아니에요? 쉐이빙 크림. 아 잠깐만. 오 마이 갓. 근데 면도 크림인데. 면도 크림 냄새 안 나죠? 나선 물어본 건데.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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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부드러워. 달라져. 완전 색깔. 완전 달라지는데. 이게 느낌이. 진짜? 이거 하고 싶죠? 그럼 또 다른 만들면 돼. 이게 되게. 뚜덕해서 이렇게. 아래 아래 아래. 아 부덕부덕해져? 어. 되게 부드러워. 근데 몸이 약간 흡수된 느낌이야. 아까부터. 그치? 손에 안 묻어. 진짜 맛재멸성 느낌이야. 오 그래? 오 오. 전덕 전덕. 좋아요 눌러주셨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 불쌍하다. 불쌍하다. 둘밖에 없어. 보는 사람. 지금. 만드는 사람이 셋인데. 보는 사람이 둘이야. 아우 야. 고배 같은 존재다 정말. 감사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한 손 더 들어오셨어. 달빛 곤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름마저도 완벽해. 달빛 곤듀님. 그래. 그걸 하고 또 달라서 되자. 반모. 반모가 뭐죠? 반모 되나요? 반모가 뭐죠? 반말 모드요. 아 얘 봐. 빵 내려가세요. 그거죠? 아 얘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얼굴을 모르는데 나이부터 물어보면 어떻게 해. 얼굴을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을 알면 안 물어보지. 반말 하나. 어? 이모 12살이래. 아 자기 12살이래. 아 귀여워. 안녕. 간식은 먹었니? 낮잠은 잤니? 낮잠은 잤니? 이모들은 아까 낮술 조금 했어.